다근바리와 함께 고급 어종에 속하는 북바리는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데요.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북바리 양식에 성공했습니다. 김항석 기자입니다. 온몸이 붉은 색을 띈 물고기들이 수조 안을 힘차게 헤엄칩니다.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최고급 횟감으로 꼽히지만 고갈 위기에 있는 어종인 북바리입니다. 도내한 양식 어가에서 북바리 치어 3만 마리를 들여와 양식을 시작한 것은 2016년 11월. 이 가운데 7천 마리가 상품성이 있는 1.5kg까지 성장했고 최근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됐습니다. 대대성 어종으로 분류되는 북바리를 출하가 가능한 성체 크기까지 양식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. 4년 전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북바리 수정난 대량 생산에 성공하면서 양식의 물고가 태였지만 수온 조절이 어렵고 성장 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양식은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화력발전소의 온베수를 이용해 양식장에서 고수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본격적인 북바리 양식이 시작된 겁니다. 북바리 양식이 성공하면서 넙치 일변도인 양식어종의 다변화와 양식어가의 소득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.